이번에 바라본에서 플레이트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요. 바라본 익스트림이라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양인데요. 보시면 플레이트 뒷부분이 이런 식으로 빼보시면 플레이트 뒷부분이 돌출되어 있어서 카메라를 안정감 있게 장착하셔서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익스트림 제품 같은 경우는 15mm 기본 카본 로드가 장착하실 수 있는데요. 로드를 장착하시면서 렌즈 서포터나 파일러 포커스 등 다양한 장비를 탈부착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로드 가이드 부분이 있는데요. 로드 가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로드를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아래 브릿지 부분이 있는데요. 브릿지 부분 같은 경우는 보다 안정감 있는 중심점을 잡아줄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트라이포트에 장착시에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게 1분의 1인치 나사선이 다양한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또한 1분의 3인치 나사선 또한 보유하고 있어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2분의 3인치 나사선은